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회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어밖에 몰라서 이거 이름은 몰라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사비 연어는 쑥쑥 녹아버려요 연어는 쑥쑥 녹아버려요 우와 은 sogar 혜는 한국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은 고기부터 소고기 부터도 너무 좋아해요 소고기 부터도 너무 좋아해요 소고기 부터도 너무 좋아해요 치킨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해만 먹고 먹방 하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나중에 정말로 기회가 오고 잘됐을때 해만 먹을게요 바다의 음식만 먹을게요 오는 준비 particular 미ades 맛있어 이건 빨부튀깔 와우 와 너무 맛있어요 탱탱한 콩나물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안녕